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컨 스페이스를 찾고 있어요. 달라방 랄라케. 달라방 랄라케?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치즈, 선생님. 아, 네. 치즈. 메론 베이컨 룸? 베이컨 룸? 메론? 메론? 오, 예. 아... 이 회사의 회사는? 네. 아, 여기 레지던트? 아, 네. 자, 여기. 케첸. 오, 케첸. 아, 오케이. 아, 여기서, 그...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헬로. 아, 롬푸레? 예. 아, 롬푸레? 아, 롬푸레스? 예. 아, 롬푸레스? 아, 롬푸레스. 아, 롬푸레스. 예. 아, 롬푸레스. 예. 아, 롬푸레스. 아, 롬푸레스. 아, 됐어요. 예. 아, 이게 진짜 другие. ill WYSD. 예. 아, 롬푸레스. 예. 아, 이校실랑cker에. 아, 이校irement WHEN. 네. 어, 이게, 이게 먼저 лич science? 아, 그이? 아, 롬 blueberry처럼ers이 4'3". 네, 이校실랑 있는 하나 commfe. 한번itch 반드 calleneo. 그리고 나와 deles is 4'6. 응. 이校실랑아,ание станов 들어있는 west de 롬 בר 스텔... 4,000 pesos? 4,6천이요 от 4천에서? 그 4,600페소에 한 달을 렌트를 해주는데 여기 전기하고 그 다음에 워터, 일렉트릭 워터를 합쳐서 4,600에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캐비넷이 이렇게 있습니다. 캐비넷이 있고 입구가 있고 대략 한 평 반, 두 평?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이 상황이에요? 일단 4,600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month advance는 1 month deposit. 아 네. 1 month advance? 1 month deposit. 그래서 이 사이이 필요한 곳은 9,200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1주에 카운 하는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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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글로벌?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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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500 핸드폰? 아, 스마트? 네 핸드폰 09500 414 7374 7374 4 핸드폰? 츄피 1. 2. 3. 4. 5. 5. 자, 방금 본 집이 현지 사람들이 많이 렌트를 하고 그리고 잠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트랜지언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곳이네요. 자, 이 건물은 스물롱 스트리트에 있는 하숙집이네요. 하숙집 전문. 오! 바로 여기 뒤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하하! 여기 뒤에가 바로 우리 집 가는 길인데. 그죠? 아, 저기 농구장 보이죠? 농구장. 농구장이 있고. 여기 전문 하숙집. 한 달에 4600이고 처음에 들어오려면 한 사람당 전기세, 물세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4000인데 600을 계산해서 300, 300 두 사람. 그래서 전기세, 물세 다 포함해서 4600에 들어올 수 있고 첫 달에 들어올 때 4600 보증금과 그 다음에 한 달치를 선물로 4600을 내서 9200 배출을 내면은 여기에 하숙을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풍경.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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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